사이장고? 네 말씀하세요 강현수 20대 남성 고래동 거주 고등학교 교사야 강현수님은 어둠 속에서만 힘을 쓰는 권력자 형이군요 이런 미친 진짜 이런 새끼 진짜 이런 새끼 다 잘라버려야 돼 이렇게 신이시여 제가 정의로운 신상도둑이 되는 걸 허락해주세요 저는 저의 요술공장과 함께 사람들에게 행복을 나눠주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당신 남친은 온라인 대화에 관심이 많네요 굉장히 많은 미성년자들과 얘기를 나눈답니다 친구부터 하는 게 어때요? 당신 아내는 정말 크시네요 전세자금 도박으로 당신 여자친구 당신 남자친구는 당신은 네 능력은 대체 어디까지인 거니? 어떤 데이터까지 갖고 있는 거야? 고양이 데이터도 갖고 있나? 며칠 전 고래 소방서 소방관이 잃어버린 길고양이야 다쳤는지 상처가 있고 얼핏 봤지만 아주 잘생겼어 한 달이나 쫓아다녔는데도 잡기 힘들다는 거 보면 오키야 종잡을 수 없는 앤가 봐 아 그새 또 어디 갔다 왔어 다시 찾을 수 있을까? 검색이 불가능하군요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 데이터는 없구나 어떤 데이터가 없지 아내가 안 남아 아내가 안 남아 여행이 불가능해져 여행이 불가능해 무엇인지를